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천스닥, 코스닥입니다. 코스닥 지수가 20년 7개월 만에 천선을 돌파하며 이제 천스닥 시대를 맞았습니다. 박사님, 이게 2000년대 닷컴 버블 이후에 처음인데 최저점이었던 261포인트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수치예요. 그렇습니다. 이 코스닥은 1997년에 처음 생겼어요. 그것을 사실 시계열로 같이 맞추면 그때 시작한 지표를 천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렇다면 20년 7개월만이 아니라 사실은 24년 만에 천을 다시 회복했던지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참으로 많은 사연,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. 특히 2000년대 초반에 당시에 버블닷컴이 생기면서 IT 붐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어요. 그러다가 떨어진 이후에 한때 37까지 떨어졌었고 20년 동안 천 이하에서 상당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다시 이제 천을 회복했다 이런 것은 버블닷컴으로 인한 어떤 충격을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하고 다시 제2도약을 향한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 코스닥에 가장 아쉬운 것은 코스닥에서 좀 쓸만하면 코스피로 가버립니다. 이게 미국의 나스닥과 과장 다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정상화가 되지 않고 코스닥이 정상화 안 되면 벤처기업이 클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. 지금 미국의 나스닥 또는 중국의 크창판 뭐 이런 데들은 기술 관련주들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 이번 계기로 천스닥에 오른 코스닥을 계기로 코스닥의 좀 근본적인 어떤 대책, 코스닥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잘 되고 또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시장 안정책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. 오늘도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 5개 키워드 알아봤습니다. CPI 비상 등, 백신 접종 일시 중단, 방사능 오염수, 국무회의 난타전, 천스닥 코스닥까지 알아봤습니다. 기상캐스터